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8장 그죠 이미지 슬라이더 요거를 이제 구현을 다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 이제 마지막 장인 29장 그죠 탭 메뉴 탭 패널 그죠 탭 메뉴하고 탭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탭 패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효과들도 주고 그리고 다양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처리할 거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할거는 요 일단 어 이전에 했던 이미지 슬라이더나 폴더 아코디언 이나 뭐 일단 바 메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레이아웃을 잡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환경을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29장이다 그죠 29장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탭 패널 탭 패널 이라고 만들어 놓죠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자 우리가 이미지즈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구요 다시 요거 클릭해서 자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해서 라이브러리 갖다 놓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고 이 정도면 아 css도 넣어야 되겠군요 자 여기에서 새 폴더 해서 css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를 어 제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록 하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미지즈 폴더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컨텐츠 이거 백그라운드 흰색이구요 그리고 컨텐츠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탭 리소스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메뉴 탭 메뉴를 만들 때 우리가 자 이거는 호버 상태일 때 이거는 이제 선택이 되었을 때 를 나타내는 이거는 또 이제 y 좌표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 줌으로써 이렇게 아이고 노란색으로 좀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리를 하든지 아니면 플러스 값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우스가 클릭을 한다든지 호버가 됐을 때 바꿔주면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어 이 탭 리소스는 97에 129 픽셀입니다 그죠 그리고 컨텐츠 비즈는 777에 338 요거 조금 다 같이 적어 가면서 어 우리가 그 내용을 비교해 가도록 하죠 페이스북 이라는 컨텐츠 내용은 686에 259 뭐 이 정도로 되는데요 뭐 이런거 686에 259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div 영역으로 잡아 가지고 css로 영역 분할하면 어 그냥 어 그 안에 나오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는데 요게 그죠 요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y 값을 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고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자 라이브러리에 라이브러리에 우리가 위에서 28장에서 했던 라이브러리 아이고 이거 아니죠 라이브러리를 한 개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됐죠 붙여 넣고 그리고 어 요것도 닫구요 그리고 ex01 있죠 요거 컨트롤 c 해서 여기 29장에 29장에다가 컨트롤 v 에서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그리고 js 폴더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죠 그래서 새 파일은 어 뭡니까 탭패널.js 라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 새 파일에서 탭패널 탭패널.js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css 에도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새 파일에서 탭패널 css 라고 하겠습니다 탭패널.js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닫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뭐 ko 로 바꿔도 en으로 해도 지금은 상관 없으니까요 자 요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죠 탭패널 그죠 탭패널 레이아웃 만들기에서 일단 div 가 아니라 html 파일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구조를 잡아야 되니까 자 이미지즈에 css에 이미지즈 슬라이드가 아니죠 그죠 탭패널 css 가 될 거고요 자 요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일단 여기서는 놔둘게요 조금 있다가 구조부터 잡고 할게요 자 여기도 역시 탭패널.js 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 구조 잡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구조 잡기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다 지울게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역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다 했으니까 먼저 우리가 바디 부분에 가보면 되겠죠 그죠 바디 부분에 가서 자 먼저 우리가 탭 메뉴부터 만들어 볼 거 볼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div 를 해주고요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로 우리가 일단 탭-패널이라고 줍니다 이게 이제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놈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역시 id 선택자 하나 줘야 되겠죠 탭하고 패널 1 이라고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그 뭡니까 li 객체들을 탭 메뉴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ul 태그를 하나 넣어줘서 이 ul의 클래스 선택자로 우리가 탭 메뉴라고 주겠습니다 탭 다시 메뉴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li 객체들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앵커 태그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고 앵커 태그에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하죠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href 속성은 샵으로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알트 알트를 아이고 이게 아니죠 알트 태그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죠 알트가 안 나오네요 알트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구글이라고 구글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 앵커 태그 안에 역시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글이라고 이렇게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구요 이거 이제 그대로 복사하면 되죠 복사해서 붙이고 근데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자동완성이 안 돼 알트가 잠깐만요 알트가 원래 먹는대요 그죠 알트가 알트 이미지 태그에 먹고 앵커 태그에도 먹는데 왜 안 나올까요 자동완성이 안 될까요 놔두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알트 태그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역시 페이스북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그대로 또 복사를 하셔서 이 알트 태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장에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어요 그죠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검색의 엔진에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대체 텍스트 형태로 넣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핀트레스트를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죠 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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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핀트 리스트 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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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더 해서 이제 패스라고 주도록 하죠. 패스 이렇게 주고요. 역시 여기도 패스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면 탭 메뉴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l 태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들을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들을 자 여기에서 자 ul 태그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동등하게 div 를 넣어주고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로 tab-contentsrapper 라고 감싼다고 해서 wrapper를 이렇게 적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다시 div 태그를 하나 더 넣어서 영역을 잡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해서 여기에서는 컨텐츠들 즉 이미지들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tab-contents라고 해야 되겠죠. contents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미지를 영역이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v 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content라고 공통적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씁니다. 이미지 태그를 쓰고 src 속성에다가 자 이미지지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구글이죠. 구글을 이렇게 땡겨 오고 자 요렇게 닫도록 하고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복사해서 클래스 선택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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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한 개 더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 구글이 아니고 이번에는 컨텐츠 페이스북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 다음에는 뭐였어요? 핀트레스트였어요. 그죠? 그래서 핀트레스트 이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트위터에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트위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패스가 될 겁니다. 그죠? 자 패스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자 뭐 문제가 있나요? 있나요? 문제 없죠. 여기에 이제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런 css도 주지 않았기에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것 뿐입니다. 그죠? 이제부터 어 이제 기본적인 어 그리고 아 스타일을 여기서도 조금 줄 필요가 있겠네요. 뭐 뭘 줄 거냐면요. 여기 스타일에서는 우리가 어 먼저 요거 탭패널 css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놔두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할 것들은 일단 앵커 태그 있잖아요. 앵커 태그에서 유도 유사 선택자 그죠? 유도 선택자를 해서 자 링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어 텍스트 데코레이션 있죠. 그죠? 그 언더바 자체를 우리가 넌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칼라 속성을 우리가 어 샵 하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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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검정색으로 놔둘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역시 A의 비지티드 그죠? 비지티드 이런 유사 선택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링크라는 이 유사 선택자 가상 선택자는요.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앵커 태그가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통 링크 속성 그죠? 속성 링크 가상 선택자라고 할까요? 선택자는 뭡니까? 얘는 방문보다 링크된 페이지의 페이지로 가기 전에 링크 상태를 나타내는 거에요. 링크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A하고 비지티드 라는 게 있죠. 그죠? 어 비지티드 비지티드 라는 이 가상 선택자 가상 선택자는 뭡니까? 그죠? 이거는 위의 거하고 반대된 걸로 링크 된 페이지에 갔다 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방문 후에 그래서 각이 갔다 온 페이지로 전환된 후 링크 상태를 나타내는 거에요.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복귀를 좀 하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지티드 에서 이제 되면 얘도 역시 텍스트 아이고 텍스트 대시 데코레이션 부분을 런 으로 잡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칼라 그죠? 칼라는 역시 얘도 샵 000 로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A이고 앵커 태그에 우리가 액티브 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그죠? 액티브. 이 액티브 태그는 뭡니까? 액티브 가상 선택자는 액티브 가상 선택자는 뭡니까? 액티브 가상 선택자는 뭡니까? 클릭했을 때의 링크 상태를 의미합니다. 클릭을 했을 때 알겠죠?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뭐죠? 링크 상태를 의미합니다. 링크 상태를 나타낸다. 이걸 말하는 거에요. 알겠죠? 이것도 역시 똑같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하고 그리고 저 뭡니까? 칼라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알겠죠? 일단 이렇게 주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A의 유사 선택자 중에서 우리가 또 호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호버는 아시다시피 뭐에요? 호버는 마우스가 그죠? 마우스가 그 메뉴에 그죠? 탭 메뉴에 올라 탭 메뉴에 올라갔을 올라간 상태를 의미의 상태를 나타낸다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것이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호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탭 패널 1 있잖아요 밑에 쭉 가보면 탭 패널 1 이거는 모든 걸 전체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놈이에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묶여 있으니까 그죠? 얘의 시작 지점 을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탭 패널 1이죠. 그죠? 탭 패널 1을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니까 샵 하고 탭 패널 1에다가 자 여기다가 시작점을 래프트 래프트 값을 100픽셀 주고요. 그리고 탭 값을 역시 100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만 하면 이제 뭐 HTML 파일은 다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줬기 때문에 자 여기에 클릭을 해서 갔다 와도 다 똑같죠. 그죠? 네 호버 상태는 지금 우리가 템메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이제 뭡니까 구조를 일단 구조보다는 어 뭐죠? 스타일을 아직 안 줬잖아요. CSS 파일을 그죠? CSS 파일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이 이제 CSS 파일을 한번 어 이제 요렇게 해놓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죠? 이거는 뭐예요? 탭 메뉴 탭 패널이나 탭 패널 1은 이거는 div 이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입니다. 그죠? 요걸 잘 봐 두실 필요 있죠. 그죠? 탭 메뉴는 요렇게 메뉴바 그죠? 메뉴바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어 탭 메뉴를 탭 메뉴를 탭 메뉴를 나타 아니 탭 메뉴를 설정하는 어 태그들이죠. 태그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이거는 뭐예요? 이미지들 그죠? 해당 이미지 그러니까 탭 영역 중에서 탭 내용 그죠? 탭 내용에 나올 이미지 들을 나타내는 어 태그들이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위에 요 놈은 전체 탭 영역 탭 영역 전체 즉 다시 말해서 탭 메뉴 메뉴 하고 탭 뭐죠? 탭 내용 어 탭 전체를 어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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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이다 영역이다 태그 나타내는 태그 이다 라고 뭐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아하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하 이렇게 탭 패널이 있고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메뉴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요 내용이 바로 이미지들이 나타날 탭 영역 내용 영역이 될 거다 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css 파일로 그렇게 설정을 해 주면 될 겁니다. 그죠? 네 됐나요? 네 어 시간이 한 23분 정도 흘렀는데요. 23분 좀 다 돼 가는데 뭐 css 파일까지 지금 만들면 40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요. 다음 시간에 css를 요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css 파일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이제 어 스타일을 설정을 각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html 파일 하나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탭 패널 css 파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 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스타일 설정 부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 준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